앵콜인가요? 앵콜곡은 남강 인동남 선생님의 노래입니다. 많이 사랑해주세요. 이 몸이 죽어서 한뜩이 꽂힌 내 견도 맴 향한 이 편같은 뼈 남았구만 남강에 비가 내린다 꽃 밑은 동물처럼 흘러 가는데 내 님을 불러본다 님이 있네 님이 시려 울쌩한 살피 부는데 꽃잎지던 거 사연 그가 야 남강 말이 힘든데 서울 그러나 그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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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